Q. 가스7의 영재 안녕하세요 저는 JYP 시닝그룹의 영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되게 크다 저의 여기서 막 이빨 만드시고 이빨 막 뭐 하고 계시고 하고 계셔서 과학 실험 장소 같은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어요 약간 덧니가 너무 이렇게 웃을 때 보이는 덧니가 굉장히 좀 뭔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아무리 해맑게 웃고 있어도 그게 너무 튀니까 그게 안 좋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치료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을 약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되게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이렇게 하면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약간 뭔가 숨기고 싶었는데 괜찮다고 예쁘다고 웃는 게 그렇게 해서 웃는 게 더 이뻐 보인다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굉장히 친절하신 것도 친절한데 이제 제가 요즘에 갑자기 이제 가서 이런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치과에 자주 올 일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이제 너무 제가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와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스케줄도 맞춰주시고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굉장히 고민할 필요 없으실 거 같아요 오늘 한 치과에서 되게 원장님이라든지 이제 여러 직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제 이해가 아주 쉽게 되게끔 설명해주시니까 제가 그 말 믿고 이제 맡겨주시면 될 거 같아요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마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